날씨는 사람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기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약간 뭐랄까 날씨가 우중충하면 뭔가 나의 기분도 약간 우중충해지는 것 같은 아 그래요? 안그러신가요? 어... 사실 저는 햇빛을 못 보죠 어 날씨는 확인을 잘 못하니까 영향도 딱 그러니까 내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날씨 때문에 기분이 우중충해진다기보다 이렇게 뭐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서 어? 비가 왔었네? 이러는거죠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렇죠 광합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번 들어가면 잘 나오질 않는데다가 자는 시간도 워낙에 이제 아침에 자고 이러니까 남들이 이제 그 날씨에 영향을 받을 때 저는 이제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공간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비가 오면은 장화를 신기고 우산을 들려보내야 되니까 그러게요 이제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오늘 미세먼지가 좋다 안 좋다 보고 마스크 씌울 건지 말 건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네요 매일 이제 그걸 보다가 어제까지 날씨가 좋았거든요 오늘 갑자기 살짝 비가 오면서 약간 우중충해졌어 기분이 살짝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마음에 평소에 날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렇죠 저는 이제 날씨에 영향을 전혀 안 받잖아요 날씨가 어떻든 어찌 패턴이 똑같으니까 뭐 미세먼지가 많다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비가 온다고 딱히 우산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향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날씨 때문에 뭔가 해야 될 일이 바뀌면은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국 음악이라던가 아일랜드 음악 같은 경우가 좀 우울하잖아요 약간 그 약간 뭐 그루미한 느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의 그 곡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날씨 때문이지 않을까 해가 잘 안 나니까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날씨에 날씨가 이제 그런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또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비가 오면 그 소리가 청각을 자극해서 튀김이나 전 같은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든가 그렇지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날씨가 오늘 명음씨를 약간 우중충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원래 우중충하지만 제가 보기엔 날씨가 명음씨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요? 야 내가 그렇게까지? 좀 웃고 다니세요 아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케이브맨이라는 브랜드 뭔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날씨가 추우면 바로 동그라덜 들어가야 되겠죠 케이브맨 오디오 바이 스크레이드 스트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베텀에서는 저희가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거는 뭐 BP겠네요 네 BP죠 AP 말고 BP인데 BP랑 그때도 이제 BP1 컴팩트를 같이 했었어요 오늘도 이제 AP1 컴팩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원래는 케이브맨이라는 브랜드 전에 론칭하기 전에 스크리드 스트롭이라는 자기가 그냥 이름 가지고 브랜드를 오래 해왔었는데 그건 이제 개인 공방 같은 느낌으로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혼자서 자기가 잘 만들어서 기타리스트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납품하는 약간 이런 1인 공방 체제였다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악기 쪽보다는 딱 프리앰프, 사운드, 오디오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셨던 분인데 실제로 본인이 기타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굉장히 뛰어난 아티스트들이랑 협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런 좀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BP1 카드 닫아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좀 차려봐야 되겠다 해서 2021년도에 전문 경영인들과 함께 해서 진짜 얼마 안 됐네요 회사로 론칭한지는 이제 4년 된 거고 근데 그 이전에 혼자서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상당히 오래된 덴마크의 스틴 스크리드 스트롭이라는 사람이 만든 케이브맨 브랜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승채씨가 내 베이스 톤에 고급 슈트를 입혔다 이런 느낌으로 평가를 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할 때 상당히 기본 톤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아주 뭐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주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꽤 나가요 가격이 꽤 나가는데 이게 기본 사운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기타가 한 100만원짜리다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AP1 필요 없습니다 기타가 상당히 고가다 가격대가 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기본 톤 자체를 내가 진짜 극한으로 사운드 퀄리티를 끌어올려서 녹음용이든 공연용이든 굉장히 손실 없이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쓸만한 악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격이 130만원이거든요 아 모양이 약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가상악기 할 때 그런 건프라던가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툭 노브한 게 달려있고 옛날 거 복각한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AP1이 얘 130이고 얘가 85만원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봤을 때 오늘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그냥 들어간 사운드 AP1 거친 사운드 컴팩트 거친 사운드 3개를 다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 밖에 없어요 맞아요 조작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어? 저거에 130만원? 나는 아닌 거 같은데 이러면은 AP1은 사실 필요 없는 악기가 되는 거고 딱 들었을 때 어? 저 정도 차이면 기꺼이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좀 고가의 악기와 프리앰프 시스템을 좋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하죠 이게 제가 왜 이제 100만원 언더 말씀드렸냐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100만원짜리 기타에 130만원짜리 프리앰프를 물론 좋겠지만 그럴 거면은 그러면은 100만원짜리 기타 그리고 130만원짜리 AP1이 23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타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좋은 기타 좀 더 기타 그리고 DI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20-30만원짜리 정도의 DI를 사는 게 저 같으면 이제 그 예산을 그렇게 쓰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AP1 정도를 사시려면은 최소한 300 이상 추천은 500 이상의 그런 좋은 프리앰프가 달려있는 그런 기타면은 좀 쓰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명도 뭐 없어요 이게 하이즈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밸런스드 XLR DI 이게 금도금 해놨대요 저희가 뭐 손실 없이 뭔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게 하이컷과 노멀이 있고요 이쪽에 앰프 아웃이랑 튜너 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V 아웃이 있고 그라운드리프트 있어요 그리고 AC파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스트 뮤트 이게 뮤트를 해놓으면 꺼져 있는 거고 뮤트가 해제되면 그게 AP1 사운드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컷을 하거나 노멀 사운드 들을 수 있고요 여기에 출력 볼륨 조절 하실 수 있고 부스트 하면은 볼륨이 올라오고 이 AP1 컴팩트를 보시면은 뮤트랑 AP1을 먹은 상태 두 개밖에 없어요 하이컷 노멀 없고요 부스트도 없고 뮤트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앰프 아웃이 없고 인풋이랑 튜너 아웃만 있습니다 여기 DI 쪽에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앰프 장치 없이 DI 사운드와 그냥 다이렉트 인프 사운드로만 들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디스크리트 A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다가 다이렉트로 꽂은 소리 한번 모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칠 기타는 테일러의 324C입니다 324C 네 324C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인터페이스에 디스크리트 A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안텔로프 모델이고요 네 바로 다이렉트로 꽂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음 좋아요 다이렉트로 좋죠? 사실은 인터페이스가 저게 200만원이 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지 인풋 자체도 퀄리티가 좋고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라 이게 사실 인터페이스가 좀 좀 아쉬워야 AP1이 더 극단적으로 좋게 될 텐데 맞아 네 근데 인터페이스 좋은 겁니다 자 AP1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지금 뮤트된 상태고요 여기서 해제하면 바로 AP1 사운드 오 좋아요 부스트 오, 이런 데서 이제 좀 하이컨 오, 이거는 의미가 있네 네,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이 부스트를 켜놓고 듣는 사운드가 정말 어쿠스틱적인 질감을 제대로 살려주면서도 아주 건강하고 풍성한 사운드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컴팩트로 한번 가볼까요 컴팩트는 저희가 12V를 이미 연결을 해놨습니다 오오 소리가 차이가 없네요 뭔가 부스트를 달아 놓은 것 같은 이미 부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부스트가 안 걸리는 사운드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이제 부스트를 쓸 수 없는 대신에 부스트가 살짝 걸린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 어,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런 사운드를 여기다 구현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니 부스트하고 이 볼륨 만지고 이런 모드 설정하고 이런 게 없으면은 사운드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잘 만진 사운드 하나만 그렇지 만질 수 없다 뿐이지 사운드는 좋다 그렇지 어 그냥 믿고 써라 어, 그런 느낌 우리가 레시피를 딱 이거는 만들어 놨다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여기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거 어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국밥인데 미리 간을 다 해서 주는 국밥이야 양념 넣어가지고 그쵸? 얘는 양념장을 따로 주는 국밥인 거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입맛이라면 웬만하면은 맛있을 것이다 다 맞을 거다 어, 다 맞을 거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기본 피지컬 자체는 너무 좋고 그리고 사운드의 퀄리티도 당연히 좋고 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가격 그렇죠 130과 85만원이라는 이 어떤 중저가형 기타를 쓰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아니 저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렇게 써야 될 그런 악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제 픽업 자체의 가격도 꽤 높아서 이 픽업의 소리를 밖으로 잘 빼고 싶으신 분 그렇죠 이 프리앰프 자체가 되게 비싸고 고급 프리앰프인데 이게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 자체가 안 좋으면은 프리앰프가 좋은 게 나가면서 되게 다 뭔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장점이 맞아요 그럴 때 이제 AP1 같은 정말 든든한 악기를 통해서 믹서에다가 다이렉트로 빡 쏴버리면은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원래 양질의 소리를 중간에 손실 없이 전달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브맨 뭐 지금까지 워낙에 이제 월드 클래스의 아티스트들과 같이 협업을 해 온 만큼 약간의 그런 미세한 어떤 프로페셔널한 디테일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브랜드이고 그런 프리앰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DI 치고는 상당히 비쌌지만 또 여러분들이 워낙에 갖고 계신 장비가 이미 조금 고파라 그 어쿠스틱 프리앰프의 레벨업이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AP1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명호씨부터 정리하는 지름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미디를 하면서 뭐 컴프 하나 걸고 EQ 하나 살짝 걸고 이럴 때마다 소리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면서 나중에 어 사운드 확실히 차이가 나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요렇게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정제를 삭 해주고 실제로 공연장 큰 데 갔을 때 또는 뭐 녹음을 했을 때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지 않나 맞아요 네 그래서 톤업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톤업 네 톤업 네 저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운드에 여러가지 사운드 그 시그널 체인이 있습니다만 이 앞쪽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타에서 나오는 이 앞단에서 나오는 실제 연주 프리앰프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중간에 이펠터들과 케이블들과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 출력이 나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좋은 악기로 좋은 연주로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야지만 그렇죠 사운드의 앞이 좋아야지만 나중에 뒤에도 사운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운드의 맨 앞 나 무슨 얘기한다고 앞이 중요하죠 그렇지 비피는 밥이야 밥? 밥 비피는 밥 밥 할 때 밥 사운드의 앞이 중요합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맨은 사실 좀 프로페셔널 오디오 그런 영역에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비싸게 느껴지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리뷰 환경이나 이런게 어차피 저희도 다 이미 저쪽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에서 듣다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사운드 차이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직접 사운드를 꼭 경험을 해보시고 온라인으로 듣는 사운드 말고도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케이블맨의 더 좋은 악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그럼